카메라 켜자마자 셀카모드 켜지는 기능은 아무리 봐도 21세기 최악의 발명인 것 같습니다 벌써 저걸로 올해만 세 번째 심정지 올 뻔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생긴 나도 밉지 않다 왜냐하면 오늘은 아내가 딸을 데리고 딸 유치원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죠 오후 12시 정각입니다 길 가던 외국인 한 명 붙잡고 한국어로 걱정스러운 연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해도 이것보단 성의있게 걱정해주겠네요 도어락 잠김 소리가 고리간을 타고 두뇌에 전달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유분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주말에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있게 됐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나 보네요 컴퓨터를 키며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라는 즐거운 고민을 한창 하고 있을 때 딸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예고 없던 비가 와서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비보 생각보다 담담히 받아들이네요 아니네 침착하자 여기서 만약 신나버려서 격한 반응을 내보이면 되려 나 안갈래 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데 가지 말지 그러나 네가 가고 싶다면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인 비논도 괜찮겠어? 라는 모범 답안을 내놓아줍니다 자 같이 나가자 이번엔 방금과 같은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마중까지 나가 택시 타고 가는 모습까지 지켜보려 합니다 비바람 부는 날씨지만 빠른 출발이 꿀 빠른 휴식이기에 다리도 짝지만 쿨하게 포기해주도록 합니다 어우 시원하네 라고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한국에 알래스카가 있었다면 아마 이곳이지 않았을까 싶은 날씨였습니다 안녕 택시 기사님 부디 목표 지점까지 제일 느리게 양보 운전 철저히 해주시며 최저속도로 운행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불안 요소는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내에게 잘 도착했는지 안부 카톡을 보내보도록 하죠 뭐 아무튼 슬슬 배도 고프고 하니 요즘 살쪘다고 하도 몰아해서 통 못 먹었던 짜장면을 시켜먹을까 합니다 69분 걸리는 짜장면은 태풍 매미 때 이후 처음 봤습니다 짜장면이 도착했다 해서 나가봤는데 문 앞에 아무것도 없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아이고 실수로 옆동에 배달을 했네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라는 해프닝이 벌어져 약 10분가량을 더 기다렸습니다 짜장짬뽕은 신속이 생명인데 이거 너무 늦어져서 면이 불다 못해 밀가루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데 이딴 게 맛이 있을 리가 맛있다네요 아무래도 현재 이 인간의 심경으로는 문지방에 발가락을 찧어도 박수치며 좋아할 듯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무화지경으로 식사를 마치고 아 배불러 배부르다 말함과 동시에 간식을 집어드는 배덕감을 알고 계시다면 당신은 저와 같은 뚱떼 이제 간식도 다 먹었겠다 안 먹어서 졸리니 한잠 때리고 일어나서 치우겠습니다 원래라면 잠잘 시간도 아까워서 놀겠지만 주말에 중국요리 배부르게 먹어놓고 오는 졸음을 참으라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죠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몇시지? 존댓네 일단 잠에서 깨기 위해 샤워를 한번 때려주도록 하죠 잠시 후 곧 샤워를 끝마쳤는데 수건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평소대로 아내에게 부탁을 해보지만 대답이 있을 리가 없죠 아무리 아내가 친정일과 풀이해졌다곤 해도 역시 시끌시끌한 집안 분위기가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무리 노는 시간이 넘쳐난다 한들 일의 압박에서 벗어날 순 없는 노릇 오늘 업로드할 영상 썸네일을 제작하도록 하죠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썸네일 만들기가 쉬운 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쉬워요 오늘 올릴 영상 썸네일을 마무리했으니 쉬엄쉬엄 다음 영상 컷 편집을 좀 해놔야겠네요 무도 좀 보다가요 잠시 후 아내가 온다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고 뭐고 이 상황을 보면 확실하게 집 창문에서 줄 없이 번지점프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카메라를 끄고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찍어둔 영상인가 보네요 오늘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